1,2,3 찰칵 1,2,3 찰칵 찰칵 27일에 팬미팅이 있네요 네 바로 내일이에요 드리네 근데 방송 날짜로 하면 어제에요 잘 끝냈어요 저희가 어젠데요 성황리에 맞췄다면서요 조용할 것 같은 멤버는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되요 세번째 무다요 맞나요 맞나요? 전혀 조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게 얌전한 언니에 좀 착하기는 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주소녀 내에는 얌전한 멤버가 없다고 들었어요 무다입니다 전혀 조용할 것 같은데 전혀 조용할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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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탱이사 K-POP 축제 쿨 페스티벌 이렇게 또 저희 우주소니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마지막 곡인데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? 네 유다입니다 저희 벌써 이렇게 신나게 놀다보니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할 말이 있는데 저희 구기업 사과하는 거 아시죠? 네 화이트 열심히 화이트 중이라 구기업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까지 우주소녀 구기업이 요즘 대세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죠 수빈씨 그죠 수빈씨가 귀여운 표정 오늘 엔딩 했잖아요 음악 중심에서 유다입니다 원투잠 샐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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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입니다 네 목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제 다들 재밌어 재밌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축 유다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오는데 힘드셨죠? lifestyle 아 다행이네요 일단 안전하게 그죠 케이퍼 정말 이렇게 또 날이 덥네요 안 들어오니까 설레이에서 그런 거죠 그쵸 이 분위기가 너무 흐끈흐끈한데 아쉽게도 호호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눈알을 다시 봐요 눈알을 다시 봐요 네 또 이렇게 비 오는데 여러분 또 가는 길 조심히 내려가시고 안전하게 운전백도 꼭 하시고 마시는 것도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마지막 곡 하고 조심히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감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곧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네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희 우주소녀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우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11월에 컴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돌려드릴까요 네 마지막 곡은 라라러브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이만 저희 우주소녀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주연 아우 우주소녀 지금까지 우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주연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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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 인사 할까요?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주소녀입니다. 오늘 또 저녁 8시에 컴백 이미지가 올라갔는데요. 저희 우주소녀가 11월에 또 컴백을 하니까 네 요즘같이 또 쌀쌀한 날 아주 잘 어울리는 우주소녀의 라라로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또 케이유 선배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큰 한우와 박수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저희 정말 마지막 곡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 너무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